You want to go to France to find your family, huh? 가족과 기억을 잃고 고아로 살아온 공주 아나스타샤.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공주였던 과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는 아나스타샤의 할머니인 마리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과거 러시아의 평화롭던 시절을 회상하는 마리.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손녀딸 아나스타샤에게 보석함을 선물합니다. 보석함은 이 목걸이가 있어야 열리는데요. 파리에서 만나자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악감정을 가진 나스피틴 때문이죠. 그는 로마노프 왕조들을 모두 죽일 거라고 저주합니다. 저주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나스피틴. 악마의 저주를 받은 왕국은 난장판이 됩니다. 도피 도중에 할머니에게 받은 보석함을 찾으러 가는 아나스타샤. 어디선가 나타난 디미트리가 그녀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뜨리는 보석함. 도망가는 아나스타샤와 마리를 쫓아오는 나스피틴. 하지만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두 사람을 놓칩니다. 프랑스로 도망가는 두 사람. 하지만 아나스타샤가 기차에 타지 못하고 마리의 손을 놓치네요.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됩니다. 마리를 제외한 로마노프 왕조들이 다 죽었지만 러시아에서는 아나스타샤 공주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마리는 손녀를 찾기 위해 현상금을 꺼는데요.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공주를 찾아내서 현상금을 챙기려고 합니다.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 또한 현상금을 노리며 가짜 소녀를 구해서 공주인 척 꾸밀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고아원에서 쫓겨나는 아나스타샤. 그녀는 아나스타샤 공주였던 기억을 잃고 아냐라는 이름의 고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주의 증표인 목걸이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와 고아원 원장은 그녀가 공주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네요. 그녀는 갈림길 앞에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때마침 신의 개시처럼 나타난 강아지 푸카 푸카가 그녀에게 길을 인도합니다. 가족과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나서는 그녀의 여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파리로 떠나는 길에서부터 난항을 겪습니다. 출국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드미트리를 찾아나서는 그녀. 공주옥을 연기할 여성들의 오디션을 보는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 하지만 그럴듯한 여성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반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옛 궁전을 돌아보는 아나스타샤.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드미트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냐의 외모를 보고 놀라는 그. 그의 기억 속 공주의 모습과 똑 닮았기 때문이죠. 두 남성은 아냐를 꼬셔서 같이 파리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냐는 좀처럼 자신이 공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네요. 어쩔 수 없이 아냐를 포기한 척 돌아서는 두 사람. 하지만 그건 눈속임이었고 그녀도 걸려들고 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네요. 연옥에 갇혀있던 라스표틴이 아나스타샤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악마의 힘을 빌려서 그녀를 없애버리려는 그. 반면 평화롭게 파리로 향하는 세 사람. 두 사람은 열차 안에서 괜히 신경전을 벌이며 투덕거리고 있네요. 악마들이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악마의 저주가 시작되고 있는 기차 안. 출국 증명서의 색깔이 빨강으로 바뀌었네요. 몰래 열차 안에서 몸을 숨기는 세 사람. 그 와중에 악마들이 열차를 끊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나는 기관실. 불이 붙은 열차는 과속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관실 칸을 떼어내기로 하는데요. 극적으로 기관실 칸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가속이 붙은 열차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남떠러지로 향하는 열차. 결국 열차에서 뛰어내리기로 하는 세 사람. 힘을 합친 덕분에 악마의 방해 권작으로부터 목숨을 지켜냅니다. 방해 작전이 실패하자 분노하는 라스피. 더 강력한 작전을 모색하는데요. 아냐는 태후의 사촌에게 공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황합니다. 아냐에게 왕족에 대한 정보를 습득시키는 두 사람. 공주처럼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도 바꿔보는데요. 춤 연습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의 감정이 미묘하게 변해가네요. 자고 있는 아냐의 꿈속에 몰래 들어가는 라스피틴. 잠에 취한 채 폭우가 치는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위험을 느끼고 드미트리를 깨우는 푸카. 아냐가 바다로 뛰어들려는 찰나에 그녀를 발견하는 드미트리. 그 순간 악마가 반세를 드러냅니다. 다행히 직전에 아냐를 구하는 데 성공하네요. 연이은 실패에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서기로 하는 라스피틴. 공주인 척 흉내내는 여성들을 내쫓는 말이 손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소피를 만나게 된 아냐. 공주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고 절망하는 드미트리. 그런데 정답을 맞춰버리는 아냐.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진짜 공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마리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엄청난 현상금도 손에 쥘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아냐와의 이별을 직감하고 슬퍼지는 드미트리. 속마음을 끝까지 숨기려 하네요. 속마음을 끝까지 숨기려 하네요. 마리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드미트리. 드미트리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되는 아냐. 그의 진심을 오해하고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리의 차를 빼앗아서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드미트리. 그래도 믿지 않는 그녀에게 보석함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떠나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 아냐. 직접 만나서도 아냐를 믿지 못하는 말이 아냐가 그녀에게 목걸이를 보여줍니다. 그제야 서로를 알아보고 껴안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제외를 멀리서 지켜보고 떠나는 드미트리. 그 시각 라스피티는 황실 주최 파티에 참석해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을 수 있어. 그녀는 죽을 수 있어? 그녀는 그녀에게 보내주셨어? 10만 원의 루티를? 제 고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못하고 싶지 않습니다. 드미트리는 마리가 건네는 보상금을 거절하는데요. 아냐와 다시 제외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오해를 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돈을 거절했다는 걸 알게 되는 아냐. 마리는 그녀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사라집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푸카. 아냐를 어딘가로 데려가네요. 악마의 마법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수상한 길. 뭔가 불길하네요. 영문을 모르고 기차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드미트리. 라스피티는 그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드디어 아냐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악마. 아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서 악마를 저지하는 드미트리. 하지만 이내 악마의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합니다. 아냐에게 악마의 마법에 힘을 전달하는 것과. 그녀의 의해 부서지는 악마의 자존입니다. 잡힣 다미 다냐! 라스피티는 악마의 힘을 잃고 먼지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녀는 쓰러진 드미트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기절했던 드미트리가 기적적으로 깨어나네요. 드디어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아냐가 마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녀는 아나스타샥 공주로서의 삶을 되찾는 대신 드미트리와 함께하는 아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더 이상 아냐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없을 테니까요. 사이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는 그녀의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